넷플릭스 수리남 주인공 크리스천 황정민 하정우 박해수 를 소개합니다 실제 수리남 마약왕은 목사 아닌 냉동 기사였다 수리남의 주인공 배우 황정민 하정우 박해수의 종교가 정말 궁금합니다 배우 황정민이 여론을 했던 수리남 마약왕은 목사 아닌 선박 냉동 기사였다 황정민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박해수님의 종교 역시 기독교인데요 나사렛 소속입니다 서울 기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고 뮤지컬 배우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정우님의 종교 역시 기독교인데요 모태신앙인 하정우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성가대를 하고 임원도 하면서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고백했죠 또 뉴스원가의 인터뷰에서 글을 있게 하는 추진력을 묻자 교만하지 않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요즘은 매주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배우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는 어렵지 않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리남 우영우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1위 수리남 오징어 게임 이후 최고의 한국 드라마 극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 9일 공개 이후 2주 만에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화기반 스토리와 하정우, 황정민, 조우진 등 주연들의 연기가 시청자 호평을 이끌어내며 빠르게 입소문을 일으킨 성과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최고의 작품 추석 연휴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에서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죠 22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탑10에 따르면 수리남은 9월 셋째 주 시청시간 6,265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영어권 드라마 부문 2위인 페이트, 윙스의 전설 시즌2의 시청시간보다 높은 수치이죠 지난 9일 공개된 수리남은 첫 집계인 9월 둘째 주에는 5위로 출발했는데요 이달 둘째 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을 지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셋째 주에는 수리남 등에 밀려 4위로 떨어졌습니다 9월 셋째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시청시간 순위에는 수리남과 우영우 외에도 지난 3월 종영한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현재 방영주인 TV엔 작은 아씨들 파트1이 종영된 TV엔 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리남 배우들의 최고의 연기력 디사이더는 마형을 잡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비밀작전을 벌이는 민간사업과의 이야기를 그린 수리남을 넷플릭스 인기 오리지널 시리즈로 꼽히는 미국의 브레이킹배드와 오자크동과 비교하기도 했죠 조직 범죄 휘말리는 평범한 남자라는 소재를 공통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수리남은 창작물인 두 작품과는 좀 겨를 달리하는데요 시청자들도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사이트 IMTV에서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극악무도한 실화를 다른 드라마라 보게 됐다 등 리뷰를 남겼죠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중 하정원은 민간사업자, 황정민은 한국인 마약왕, 조우진은 황정민의 수화등을 연기했죠 중국어권 스타 장첸도 수리남의 중국인 마약조직을 이끄는 보수욕으로 나섰는데요 이들의 연기에 대해 로튼토마토에서 상당수 누리꾼은 최고 수준의 연기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하정원과 함께하는 더 많은 시리즈를 선보여주길 바란다 등의 평가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리남 마약왕은 목사 아닌 선방냉동기사였다 마약왕을 목사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봉행을 각색한 인물이 황정민이 연기한 전유안이다 가장 믿지 못할 인물인 전유안에게 믿음을 설파하는 목사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설득력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혼자 사업하러 간 주인공 K씨가 수리남에 명망있는 한인 사업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게 바로 조봉행이다 알고보니 자기를 코카인 운만에 이용하고 있었고 결국 그분은 모든 걸 잃게 됐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을 때 설득력이 너무 없고 극적이지 않았다 이걸 극적이면서도 말이 되게 설득해야 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사람을 보지 않고도 직업으로만 신뢰를 주고 권위가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종교인밖에 없더라 직업에서 오는 신뢰와 권위를 생각해 목사로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본 시청자 대부분이 한 번쯤 품는 의문이 있는데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저런 극한 상황에서 민간인이 살아남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남미의 낯선 나라 수리남을 장악한 한국인 마약왕 전 요한을 잡기 위해 민간인 가인구를 국정원 작전에 투입한다는 설정부터 비현실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알려진 대로 드라마 속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에 살을 입혔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수리남에서 활동한 한국인 마약상 조봉행과 그를 검거하는 데 일조한 민간인 케이스가 실제 모델입니다 조봉행 검거 작전의 구체적인 전말은 2011년 10월 2일자 중앙 썬데이 기사 수리남 군경이 마약왕 피우어 잡을 방법은 오직 외국 유인뿐을 통해 처음 보도됐습니다 드라마가 실제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봉행의 행적입니다 드라마 속 전 요한은 한국에서부터 마약을 유통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실제 조봉행은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일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던 조 씨는 1994년 국내에서 빌라 건축을 빌미로 10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를 받던 중 수리남으로 도주했습니다 수리남을 도주지로 탁한 건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던 중 8년간 수리남에 체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요한이 한인교의 목사 신부를 이용해 마약 밀매의 신도들을 동원하는 대목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며 수리남 윤종빈 감독은 목사 설정을 도입한 이외에 대해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마약 왕에게 소온 게 가장 극적으로 보일까 고민하다가 직업만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종교인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씨가 국정원 작전에 협조하게 되는 과정도 드라마와 살짝 다릅니다 드라마 속 강인군은 전 요한의 소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국정원을 만나게 되지만 조씨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현실의 K씨는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구한 뒤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K씨는 드라마 속 강인구보다 훨씬 더 고립무원의 상태였으며 강인군은 마약상 행세를 하며 전 요한을 대면한 국정원 요원 최창호 등 조력자가 있었지만 K씨의 경우 수리남 현지에서 혼자서 조씨를 상대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강인군은 최창호와 수차례 큰 목소리로 통화해도 들키지 않지만 K씨는 국정원과 통화가 조병행 부하에게 발각돼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날 K씨는 되레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날 이렇게 대하느냐고 항의하는 기질을 발휘해 위기를 무면했다고 하죠 잠잘 때도 권총을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잤다는 K씨는 당시엔 정말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내친 김에 어차피 이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조씨를 불러 거꾸로 큰 소리를 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씨는 결국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로 과를류스 공항에서 브라질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국내로 압송된 뒤 진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폭역하던 중 2016년 4월 건강 악화로 사망했죠 K씨의 군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2011년 K씨를 인터뷰했던 본지 강갑생 기자는 당시에는 조봉행이 여전히 살아있어 K씨의 신변이나 호구지책이 걱정됐다 그래서 물으니 K씨는 담담히 웃으며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종빈 감독은 수진함 완성돼 이것을 숙고했다 실제 조봉행 검거작전에 참여했던 민간인 K씨는 만나봤나 3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K씨는 군인 같다 진짜 거칠게 생겼다 보는 순간 이런 사람이면 국정원의 언더커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K씨가 한 말 중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K씨는 사업하려고 수리남에 갔다가 돈도 다 날리고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인생에 남은 게 없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이야기라고 했다 그런데 주변의 말에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아무도 안 믿는다더라 남은 건 이야기 뿐이라는 말이 좀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말을 넣었다 그동안 영화를 통해 범죄, 부패, 첩보등을 그려오는 만큼 이 모든 것이 담긴 마약왕 조봉행 사건은 흥미로운 소재였을 듯하다 가장 호기심을 자각한 요소는 무엇이었나 이야기가 가진 변별력이었다 민간인이 정보기관에 스파이 역할을 한다는 게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이 사람은 무슨 깡으로 3년이란 시간을 보냈을지가 참 궁금했다 넷플릭스 수리남의 주인공 크리스천, 황정민, 하정우, 박혜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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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